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죠 한 주 가는 게 참 빠릅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약간은 조금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드린 시간과 공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은 힘들 내셔서 여기는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정리가 돼도 우리는 필요한 점수를 따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얻은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해 보시고 36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저당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일단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MBB라고 나오잖아요 MBB는 저희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발발발이라고 그래서 MBB는 모든 걸 다 누가 투자자가 갖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죠 소유권이 됐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치권이 됐든 조기성환 위험이 됐든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에 보면 MPTV의 투자자가 조기성환 위험을 부담한다고 돼 있죠 MPTV 같은 경우는 소유권만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나머지 원리금 수치권은 누가 갖냐면 투자자가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성환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MBB, MPTS, CMO가 있으면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 건 MPTS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7번에 이체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이체 증권이니까 MPTS가 되겠죠 대부분 영문을 줘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MPTS가 되겠죠 지분형 증권이고요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자당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빌려 쓴 차입자가 금융기관에게 원리금을 상환을 하겠죠 그런데 금융기관은 이거를 2차 기관에다가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 2차 기관은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이 이쪽에 신탁 계정이 있다고요 일로 이제 원리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매달 들어오는 원리금을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을 하냐면 MPTS라는 것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스루시라는 게 자동이처라는 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 위험, 만기전 변제 위험, 채무불행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명시를 했으니까 틀렸겠죠 이거는 저당 채권에 관한 부분이겠죠 1번이 맞죠 그러니까 이 합은 1번이 되고요 2번은 MBB에 관한 부분이죠 틀렸다는 얘기고 3번에 투자자는 저당풀이 담보로 되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과 만기전 변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틀리죠 투자자가 모든 걸 부담하는 위험이죠 저당 채권처럼 존속기간을 다행하게 해서 단기 투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3번 지문이 되겠죠 2번, 3번 거기 4번을 보겠습니다 그건 CMO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저당 채권과 담보 저당 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거는 CMO하고 MPTV에 관한 경우죠 혼합형이니까 그래서 37번에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다 그래서 MBB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모든 것을 다 발행자가 갖는구나 소유권, 그 다음에 원리금 수치권 그 다음에 조기상환 위험 이걸 전부 다 누가 갖냐면 발행자가 갖게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행자는 투자자의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행기간이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요 그에 따른 이자율 위험, 만기전 변제 위험, 채무불행용을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는 발행기간의 신용도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발행기간은 저당 대출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발행한 저당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MBB는 말 그대로 무슨 형이냐면 회사체를 발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업들이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회사체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발행기간인 주택자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원리금 수치권과 저당권을 저당 채권의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시킨다니까 걔가 틀린 거죠 모든 걸 다 발행자가 갖는 구조인데 투자자에게 이전을 시킨다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에 자산의 매각이 아니라 부채의 발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유 중인 주택자당 대출을 담보로 해서 추가 자금이나 일시적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재원 조달 방식이 MBB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은요 CMO라고 해서 다계층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CMO의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CMO의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요 CMO도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소유권은 발행자가 돼요 근데 원리금 수치권은요 이거는 투자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혼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CMO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체증권과 자당담보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혼합형이라는 얘기고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로 다르죠 왜? 만기가 서로 틀리니까 만기가 달라지면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제시하는 수익률의 크기도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차입자들이 중간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원리금이 지급될 게 없으면 수명이 일찍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CMO 같은 경우는 만기가 다양한 거예요 1년짜리도 있고 간이사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간이에서 3년짜리를 들었을 때 얘가 3개월 이후 콜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조기상환에서 더 이상 원리금이 지급될 게 없으면 발행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발행했던 거를 다시 남아있는 잔액을 주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에 따라 얘는 1년 이후 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조기상환이 들어오더라도 3개월 이후에 옵션을 행사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1년 이후에 그러면 여기는 3년 이후 콜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5년 이후 콜이라고 그러면 5년의 경관점에서 옵션이 행사되니까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거나 똑같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CMO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40번에 보시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죠 MBB는 모든 걸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PTS란 지분형 저당증권으로 MPTS는 모든 걸 누가?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케이스죠 MBB는 모든 걸 누가? 발행자가 그 다음에 영모기준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반행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모기준은 우리가 리버스모기지라고 그래요 여기서 영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게 영모기준이라고 그러죠 둘 다 어디서 취급하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택가치가 상환이 되면 대출 잔액은 상환이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고요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시간이 경과수록 대출 잔액이 주택가치에 육박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의 지급보증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40번에서는 답이 4번 그 다음에 41번에 보면 부동산금융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 지분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 리치 등이 지분금융 방식 이런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는 것을 지분의 형식으로 활용하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BB는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개한다면 틀리죠 MBB는 모든 걸 다 누가? 발행자가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준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에 대한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역저당 제도라는 게 그게 주택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분하는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보면 저당담보 증권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현금 흐름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 지급에게 의존한다는 얘기고요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MBB는 모든 거를 누가 발행자가 갖는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수익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CMO는 우리가 다계층 증권 또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TV하고 CMO가 혼합형이죠 얘네 둘은 그래서 MBB와 MPTS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가면 CMB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커머셜 모계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서 상업용 저당담보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발행을 할 때 이게 주로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기초해서 CMBS를 투자자에게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발행한 발행자의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임대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임차자들의 신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매월을 단위로 임대료를 대때 지불할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임차자의 신용을 중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CMBS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3번에 가서 보시면 이거는 증권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3번에 보시게 되면 먼저 조건을 물어봤을 때 네 가지가 있죠 1번에 MBB하고 MPTS의 공통점은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면 틀려요 여기서 MPTS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스타일이고요 MPTV는 보유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CMO하고 MBB의 공통점은 계층구조가 다양하다고 했을 때 계층구조가 다양한 건 CMO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CMO는 고정이자일만 운영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고정이자일로 또는 가변이자일로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PTS는 MBB하고 MPTV의 성격이 혼합된 거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혼합된 거는 예를 들어서 MPTV하고 CMO 있죠 얘네들이 MPTS하고 MBB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BB, MPTV, CMO의 공통점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증권 중에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것은 MPTS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자, 요중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여기서 회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얘만 주식회사고요 얘네 둘은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할 때는요 얘네는 직접 하는데요 여기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기억에 자산 운영 전물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군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애는 자기관리밖에 없어요 자기관리가 들어간 애는 3번하고 4번밖에 없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 아니면 기업구조정인데 위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구조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작년에 이렇게 출제한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46번에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6번에 보면 1번에 자기관리만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얘만 주식회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의 규모는 70억이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는 자산관리에 위탁을 해야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5번에 봤더니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링과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공모라든가요 그런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처분 제한이라든가 또는 자산 구성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적용을 안 받아요 특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로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을 받냐면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주식 공모도 처분 제한도 안 받고 자산 구성에 적용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48번 문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내용 안에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이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0억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4번에 보면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물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애는 자기관리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9번에 보면 1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관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9번에 보면 1번 틀렸는데 이거는 자기관리회사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로 나오면 틀린 거죠 이것도 역시 자기관리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업료원 전물력을 퍼만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한 회사는 자기관리 회사밖에 없더라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있죠 설립 자본금은 얼마? 그러면 3억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발행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소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9번 문제에서의 답은 3번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걸 출제하니까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법령상의 중요한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50번에 보시면 거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이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5억이고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3억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위탁관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과 6개월 이내 50억을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1번은 맞고 2번이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체형 회사로 돼 있는 건 자기관리밖에 없죠 위탁관리는 명목회사니까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지문상에서는 하나 알아두시는 거예요 차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5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관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가 있으면 얘만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죠 그렇죠?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본점 외에 지점 설치가 금지가 되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탁하고 기업구조정 회사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자산관리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산운영 전문 인력도 5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이 되죠 50%를 넘어서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겠죠 그리고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인데 틀린 게 2번이에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의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내부 통제의 기준은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기관리하고 자산관리회사에만 내부 통제의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해설에도 나와 있죠 자기관리하고 자산관리회사는 내부 통제의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얘기해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번에 보면 프레이트 금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프레데이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얘기했던 경우죠 그래서 이 프레이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면 틀리죠 상환재원은요 프레이트 회사 자체 자산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니까 틀린 거죠 부의 금융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프레이트 사업주는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 기간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저축은행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에 보면 프레이트 사업의 자금은요 차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그러죠 결제 위탁 계정을 두고 여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요 프레이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을 다 배당의 목적을 두고 있는 프레이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에 보시면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레이트 금융을 제출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자금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다 하면 틀리죠 일반적으로는요 원리금 상한이 1순위고요 공사비 지출이 2순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이익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53번의 답은 2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에 보시면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부동산 개발 신탁금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면 틀리는 거죠 우리가 위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다고 하면 자금 관리는 여기 수탁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되고요 여기는 지주,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 기간 중에 신탁사 명의로 이전이 되죠 그러면 얘가 자금을 조달하고 얘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거기 나온 대로 위탁자가 관리한다는 1번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번에 부동산 개발 신탁금의 차입자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탁사의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5번에 보시면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할 때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55번에서는요 일단 틀린 게 1번이에요 거기 보면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리셔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공되는 것은 그거는 프로젝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잖아요 자기네가 만약에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 사업을 유치했을 때 이게 만약에 1조 7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조 7천억이라는 자금을 자기네가 대출받아서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설립을 하고 얘네한테 이 사업권을 넘겨주고 자기네하고는 독립된 회사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1조 7천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더라도 프로젝트 회사에서 대출받은 것이지 사업주가 대출받은 게 아니니까 여기는 부채비율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때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그대로 갖게 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부해금융 효과가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매자닌 금융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매자닌 금융은 우리가 이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매자닌 금융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창업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이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옵션이 걸려 있는 거죠 채권을 너네가 매입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넘겨주는 거 그게 전환사체라는 거죠 또 채권은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게 신주인수권부 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7번에 매자닌 금융이라고 유용으로 올바른 것 하면 1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체 이게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뒤로 가면 58번에 매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환사체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후순위 대출이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있지만 대출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얘네가 1순이에요 얘네는 결국은 후순위 대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그래서 후순위 대출,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 사체 있죠 거기에 포함이 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금융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결국 용어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문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해주고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성격,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에 대한 성격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MBB, MPTS, MPTV, CMO에 대한 성격 정도 구별하시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성격 그다음에 매장인금융,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동산 금융론에 대한 빈출 지문 정리 있죠 거기를 통해서 이번 주에 배운 금융을 복습을 하고 개발, 관리, 마케팅, 감정평가의 순으로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이제 비도 갑자기 왔다가도 날이 더워지기도 했다가도 컨디션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곧 도래한다는 얘기죠 기운들 내시고 건강들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understand 설탕 잠시만요 잘라 oper중 진 Ф Abs св 손 Miyake